플레이오프 진출을 자축하는 23미터 역대급 저절을 펴고 현지혁 감독은 쓴소리가 먼저입니다. 공격 성향이 아주 강한 선수인데 자기 거에 집중할 때랑 경기를 운영할 때랑 조금 더 구분을 져서 갈라지고 있어요. 전혀 블록이에요. 그레이! 블레이오프 락샷! 작은 키에도 놀라운 블록샷을 보여준 외국인 선수 그레이도 현지혁 감독의 당부를 피해가지 못합니다. 수비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끝까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트윈타워 김종규와 메이스에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. 중간중간에 정신만 놓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 감독은 이런 맞춤형 개인 면담을 통해 시즌 내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. 현 감독이 말하는 봄농구 비결 중 하나입니다. 면담을 오래 하다 보면 다시는 면담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. 어려울 때 이겨낸 게 팀 오펜수랑 다 같이 수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. 꼭 6강은 가고 싶습니다. 봄농구 상당히 하고 싶습니다. 봄에 농구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데뷔 후 두 번째 시즌 6강에 진출해 봄농구를 준비 중인 현주협 감독. 최강 모비스에 도전해보겠다는 더 큰 힘을 끄고 있습니다. 최강 모비스에 도전해보겠다는 더 큰 힘을 끌고 있습니다. 최강 모빈이 있는 진출하고 신청해서col Михも서기ams 정부가 응원하는 winning 최애 골 made.